2분 후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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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고구마 2개 이건 오징어인가요? 네 오징어 2개 요러워드릴게요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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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람막이 하나 샀습니다 반팔 어제 더워서 반팔입고 왔는데 여기 전라도 광주하고 여기 한평우니까 너무 추워요 날씨도 비도 오고 그런 데다가 온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쪽 지방 자체가 남북 지방이라 원래 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추워요 그래서 반팔로 막 어제부터 계속 떨고 다녔는데 주변에 옷가게를 다 뒤졌는데도 없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여기 여자 옷 파는데도 몇 군데 둘러봤는데 다행히 여기 바람막이 남자꺼 판다고 그래가지고 얼른 샀어요 당장 추우니까 살 데도 없고 여기 다 돌았는데 없어가지고 시장도 없어요 시장에도 들어가보니까 옷 마땅하게 파는 데가 없어서 그냥 이걸 샀어요 일단 따뜻한 애 사자마자 전국 노래장이나 좀 구경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씨 일반실 판매 완료야 와씨 호텔팰리스 일반실 다 나가고 없네 임시호영 symbole 아앗을 다인다 미니랑 미니랑 탐병에 왔니 미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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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 정말 잘해 여기 있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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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김들 지금 먹을게요 아 배고프네 이제 아 길바닥에서 버스 터미널 앞에서 의자에서 먹어요 오징어 치기 비상식량을 많이 갖고 다니니까 좋긴 하네 음 맛있네 이거 음 맛있네요 아 어제 피지방에서 잠을 너무 설치고 하나도 못자가지고 피곤해 죽는 줄 알았네 아 옷을 반팔을 입고 와가지고 너무 죽은거야 거기다 피지방에 에어컨 틀어 놔가지고 더 춥고 달래니깐 체온 떨어져가지고 더 춥고 시번도 다다다 소리에 엄청 시끄럽고 게임하느라 사람들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와 아 새벽 가다시까지 욕을 하는거 ㅎㅎ 아 나와 나와 으음 아 탈모양 먹으니 그치 에이 혼자 살거면 이것도 필요없는데 소스듯이 응 탈모양 필요없는데 잘 먹었습니다 어제 피시방에서 잤는데 너무 춥고 너무 시끄럽고 오히려 잠을 못잤어요 아예 한숨도 못잤어요 앉아서 자는건 똑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평 전통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엄청 넓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노숙을 하려구요 노숙을 옛날에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전철 술 먹고 전철 타고 가다가 잘못 타가지고 종점까지 또 잘못 탔는데 종점까지 가가지고 이상한 시골에서 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도 없고 거리도 멀고 그냥 거기에서 신문지도 없고 잡는데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오다 보니까 남도서식이라는 이런 뭐 지역 신문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나 갖고 왔어요 신문지가 엄청 따뜻해요 연계에 놓는 바람바람도 하나 사가지고 잘만 할 것 같은데 얘까지 덮으면 확실하게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고 화장실이라서 조용하고 PC방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한숨을 못 잤어요 지금 여기 숙박시설이 자리가 아예 없어가지고 답이 없어요 PC방 밖에 없는데 거기는 한숨도 없다니까 시끄럽고 춥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괜찮아요 ^^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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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메뉴 방식 방식